하나의 세계관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번뇌 비율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한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계속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명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갑자기 오래 살게 되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경제 형편이 괜찮은 분을 만났었는데 그때도 나온 논점은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85세 이상이 되면 작동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면 다행인데 그전에는 그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안 끝나니까 그래서 85세 이상이 돼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불완전한 상태가 되고 제가 옆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8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돼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감각기관이나 정신력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저걸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대에 한 해에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대 중반에 못 버티더라. 주변에 여러분들도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 하신 분들도 그때 되면 급격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도 15년이 남았다더라. 무기진역입니다. 무기진역.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세대입니다.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되는 게 이문학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납득할 수 있으면 덜 힘들다니까. 그런데 납득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이치는 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애 교육할 때도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애들도 그냥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래서 지금은 안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되는 거야. 딱 그런 식으로 몇 번만 하면 먹혀요. 애들의 행동이 바뀌어. 그래서 그게 이제 부모님이 좀 약간 이렇게 무섭게 하거나 이랬을 때 먹히는 애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납득이 안 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있으면 사람이 이치적으로 이런 식의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훨씬 편해요. 번뇌도 적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원리들을 어떻게 사람에게 납득시키느냐. 원리를 알면 사람이 견디는 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산길을 가든지 어디를 갈 때 모르는 길을 가면 굉장히 멀어 보여. 근데 그게 올 때도 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한 번 간 길을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진짜 밑도 끝도 없고 계속 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세계관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관의 문제라는 게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철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과학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근데 과학은 발전과 관련된 거고 편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편리한 것이 편리한 것이 행복이자는 생각이 조금 달라. 편리가 행복이자는 생각이 조금 달라. 이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요. 편한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전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좋은 환경이 일어났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특별한 집 아니면 고기반찬 먹기 어렵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뭐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아니 뭐 햄버거나 이렇게 싼 음식에도 전부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고기의 특수성이라든지 희소성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글쎄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비교할 게 없었어요. 그냥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행복했던 거고 지금은 인스타에 자꾸 이놈들이 밥 먹으면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가방 같은 거 하나 사면 계속도 올리고. 그래서 비교되는 상태 속에서 현재가 지금 과거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발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지를 잘 몰랐던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서 행복한 거였어. 그런데 누가 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은 계속 인스타나 페북에서 자꾸 이것들을 올리는 바람에 나는 왜 안 되지? 그리고 불행의 조건 중에 하나가 비교해서 자기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할 때하고 또 한 조건이 뭐냐면 납득하지 못하는 걸 상대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을 때. 불평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평등. 그래서 저 사람은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는 가지고 있고 나는 못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짜증났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유라나 조민 사건 같을 때 걔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할 건데 쟤는 왜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갔대? 이런 식이 되니까 애들이 짜증을 내는 거야.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지.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를 통해서 자산을 모았어.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건데 나는 쇠빠지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그냥 땅이 좀 많았어. 그러다 사고가 나가지고 걔는 내가 따라갈 수 없어. 내 근로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 그게 이제 박탈감. 그리고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박탈감에 처했을 때 불행 강도가 가장 높아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던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신경 쓰니까 요즘 애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훨씬 먹고 살기 좋고 편하고 따순물 나오고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 진짜 겨울에 수도과에 가서 세수하려고 손가락 하나를 담그면 이게 막 전기가 오는데 그 정도로 찬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온도 안 되고 옷도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추운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현재 여러분 기성 세대보다 자본이 적은 첫 세대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세대였었고 그러니까 박탈감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은 왜 알바 같은 걸 해서 명품을 살까? 집 조절도 없는 집 한 칸도 없는 놈들이? 그게 그 얘기잖아.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개고생을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세대고 지금은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고생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방이나 사겠대.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게 그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있어서 가방을 사는 사람은 괜찮고 젊은 애들이 사는 심리를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만족스러운 거라도 좀이라도 해볼래. 어차피 이거는 모은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판이 안 바뀌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남한보다 북한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 이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이 그지가시 사는데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 행복은 비교랑 관련된다니까. 그래서 과학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편리성을 주지만 그것이 꼭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과학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두가 해결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문제가 더 심해. 제가 전에 밴드에 그거 글을 올렸는데 일본의 노트북에는 아직도 CD롬이 있다. 그거 나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몇백만 원짜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비싼급의 노트북이야. 최고로 비싼급의 노트북에 CD롬이 있어. 이유는 뭐냐?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노령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바꾸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거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CD를 계속 쓰던 사람들은 CD를 편한 거야.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 소외. 여러분도 지금 벌써 느끼실 겁니다. 기능 같은 거를 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칠판 이런 거 보잖아요. 어떻게 쓰냐는지 잘 몰라요. 잘못하면 진짜 칠판으로만 쓴다. 마치 스마트폰을 폰으로만 쓰듯이. 그거 되게 재밌는 거야. 제가 전에 그 얘기해 드렸잖아요.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서로 이렇게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은 전화로 해서 주소를 불러주고 조금 나이가 떨어지면 찍어서 오고 주소가 찍어서 오고 더 젊은 애랑 하면 약도가 오죠.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찾아가게. 어딘지. 그런데 어른은 이걸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전화로 불러줘야 돼.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편리를 주는데 그 편리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어른들은 그것을 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젊은 애들은 따라가고 넘치고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나 하시면 돼요. 걔네는 나중에는 절대 못 따라오는 세상. 더 빨라지거든요. 이게 속도가. 그래서 과학은 편리성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의 행복에 관련된 관점들도 필요하다더라. 편한 건 당연히 편해야 되고 행복도 같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 먹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특히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100% 중요해요. 그리고 육체적 건강. 이게 육체적 건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신도 갑니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 그래도 마음은 청춘.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마음 청춘 아닙니다. 청춘이고 싶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빨리 변하는 게 있고 좀 느리게 변하는 게 있을 뿐이지 안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명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찍 죽을 자신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네가 죽을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명상을 해야 될 거다. 정신 훈련을 해야 될 거다. 마치 육체 운동하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세계관 저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돼 있고 이제 프로그램들만 나오면 되는데 이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늘상 얘기할 때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히라베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는 게 다 세계관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시각, 시야, 관점. 이게 있으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는지 납득이 되면서 이해가 돼. 저거는 왜 저렇게 했지? 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 그게 왜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요. 번뇌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세계관이 있으면 스트레스로부터 무진장 강하고 번뇌 별로 없어져요. 왜? 뚜렷한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틀린 걸 수는 있어.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할 때를 보면 몸에다 폭탄을 감아버립니다. 감고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내가 살 확률이 있어. 제로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봐.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 지탄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두둔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왜 그 행동을 하지? 죽을 것 뻔히 보이는데?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폭력을 다 싫어한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폭력을 싫어한다. 이유는 그것이 죽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체,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속성이 있어.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 제가 9.11 테러가 났을 때 그때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9.11 테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슬람이 진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보통은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도 했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역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경우들이 다 있어.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들은 언제냐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칼을 뽑았을 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칼을 뽑고 불안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역모는 지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일족 전체가 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불안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아시아에서는 늘상 그래와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때를 기다리면 일망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한 95%는 그 경우에 역모가 발각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때를 기다립시다 하면 얘만 불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불안한 게 있거든. 왜냐하면 나 혼자 죽으면 그렇게까지 불안하네. 전체가 다 죽는단 말이야. 내 일족이. 그러니까 불안불안한데 얘가 갑자기 지금 그래도 약간 미쳤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때를 기다립시다 하니까 정신이 조금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찌르면 나는 사는 거 아니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발고가 나가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늘상 그래. 늘상 그래.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돼. 역모는 만들어졌을 때 두석 해가지고 하면 그게 정변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그럼 망합니다. 너무 치밀하게 준비하면 새요. 그런데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진짜 치밀했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걸 준비했지.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지가 갖다 박잖아. 비행기가 터지는데 내가 살겠어.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누솔도 안 되고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게 죽은 지에 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세계관이 오른 세계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 있으면 사람이 생각보다 행복한 건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막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 하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고 그다음에 자존감은 더럽게 높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념 규정을 좀 해야 돼요. 행복이 약간 쾌락적으로 즐거운 게 행복이냐? 스트레스가 없는 게 행복이라면 행복일 수도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막 뭐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런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사실은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명상은 체험으로 가는 거고 수행으로 단순 반복적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납득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세계관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세계관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 이것은 서구의 세계관 이것은 인도 세계관 이래갖고 쭉 몇 가지 버전들이 쭉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니까. 제가 나름의 논리적 일관성 그래서 제사 얘기할 때는 제사는 이런 거고요. 불교의 윤회론을 얘기할 때는 윤회론은 이런 거고요. 그 서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라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 버전 자체가 다른 거야. 쉽게 말해서 똑같은 차례도 그것은 같은 제네시스가 아니고 누구는 벤츠고 누구는 BMW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다른데 논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세계관이 딱 정립돼 있으면 번뇌 비율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현수법장 스님이 교상적 관법이라 교상적 관법 그러니까 화엄사상을 잘 이해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 체계가 뚜렷하면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한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계속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외부에서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거는 사실 자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무감각합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100% 되거든. 그래서 남이 욕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체계성 있게 하나의 세관을 쭉 설명해 주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모든 공부는 공부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걸 배우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몸에 젖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을 배우듯이 그러니까 공부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뭐냐면 진짜 머리로 하는 공부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만 하는 공부 수학 이런 거 내가 보기에는 머리 좋은 놈이 잘합니다. 우리같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 수학 잘 안 돼. 그런 거 잘 안 돼. 그런데 어학은 이거는 머리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문대면 되는 공부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왜 어학을 못 하느냐 우리는 문댈 조건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3개국어, 4개국어를 해요. 걔네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이유는 걔네는 국경 개념이 별로 없잖아. 그리고 문자가 서로 통하는 문자예요. 다 로마나이즈로 쓰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보면 굳이 그 언어를 잘 몰라도 대충 이렇게 뭔 말인지는 대충 알아. 걔네 보면 지들끼리는. 우리는 사실은 완전 고리버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통해? 안 통해. 글도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말은 반도인데 실제로는 섬입니다. 이 나라가. 북쪽이 바다보다 더 심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가면 총을 쏘네. 바다는 총을 쏘진 않아. 여기는 총을 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쓴 사람도 군대 갑니다. 군대는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면 모두 다 나이 들면 끌려갑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군대를 간 사람 여성분들은 아마 그 생각이 별로 없을 거야. 군대에 가서 철책이라든지 군대 문화를 좀 보면 얼마나 이 나라가 국경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쉽게 말해서 그 강렬한 이미지로 오는지를 알아.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차 타고 가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프랑스입니다. 이런 프랑스야. 그냥 마치 우리가 경기도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라 경계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섬이지. 그리고 주변하고 어떻게 통할 수도 없고 왕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애들보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외국어를 못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걔네는 그냥 알바하러 독일 놈이 프랑스에 가고 이태리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 더 잘 된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언어는 익히는 거지 머리랑 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도 어 뭐 어학년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내면 어렸을 때 돈이 들더라도 많이 보내면 됩니다. 그게 지능하고 별 관계가 없다니까. 익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거. 단지 우리는 경제력이 그만큼 안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됐었기 때문에 못 나왔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학을 못하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거는 뭐 어쩌라고.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익히는 공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적이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공부는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다 벽이 있어. 다 벽이 있어. 안 되는 건 안 돼. 이거는 단순 반복하면 개도 돼.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사실은 습관들이는 거예요. 마치 운동하듯이. 제가 이번에 금강경 기도 할 때도 제가 주안점으로 두는 게 뭐냐면 하루에 30분이나 길면 1시간 동안 금강경과 관련된 체계적인 습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몸에 습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이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만보를 걷는 습관이 생겼어. 안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겠지. 그래서 그 습관을 드리는 거야말로 기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끝은 명상으로 완료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계관과 관련된 거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되어가게 돼. 잠시 후 배우는 거의 다